찰필 미뤘다가는 언제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그 경연 지원서 제출하는데 2시간 걸려갖고 지금 저기 호스텔 리셉션에서 저기 그냥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갖고 아쉬운대로 했고 2시간 걸려가지고 되게 더럽게 들려 진짜 그리고 또 일기 밀린거 2개 올리고 또 뭐있지 기차 시간표 그리고 아 늦어져가지고 2개 그냥 보내고 또 뭐있지 숙소 오늘 잘 때 예약하고 그리고 인스타 올리고 아 인플루언서야 김준 안하면 안돼 이제 가볼까 하암부르크로 가봅시다 안녕 안녕 30분 연기됐다는 소리겠지 엄청 크네 그 9유로짜리 표로 지하철도 맘대로 타도 된다 그러네요 여기서 재정을 막 몇조를 썼다 그러는데 든든하고 맛 내가 든든하고 맛 목요일 밤인데 난리네 이거 완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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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른데네 완전히 이른데네 하암부르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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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콕 느낌 나네 방콕이 아니라 저기 푸켓 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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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방 찾는데 20분째 헤매고 있어 아니 너무 넓은거지 어디가 여기를 나서 나서면 어마무시한 거리가 나오는거지 어마무시해 생각해보니까 이 나라는 개찰구가 없네 여기 들어올거지 나라에서 포기하다시피 그 구유로 자리 만든거 같애 역시 에어컨은 작동되지 않아 여기에서 어디 가 일본과 와 tiktoker 와 오